안녕하세요 리보에요 오늘은 방 안에서 게임하는 리보를 그려봤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방에서만 생활을 하는데요 저는 그림을 그리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모니터로 영화를 봐요 그래서 요즘은 영화를 보면서 그림 그리는 게 일상입니다 저번 리보아 세계여행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싶은 그림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그림을 하나하나 올려 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보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조용히 천을 따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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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근차근 칠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그림 분위기가 잡히더라구요. 빠르게 색을 칠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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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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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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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필터효과를 넣어요. 불빛효과를 넣어요. 불빛효과는 원하는 색을 에어브러쉬로 칠한 뒤 레이어를 보통해서 오버레이로 바꿔주면 돼요. 불빛효과는 원하는 색을 넣어요. 불빛효과는 원하는 색을 넣어요. 그럼 완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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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